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흔히들 총대 달았다 말씀하시는 제라늄 씨앗 영상입니다 전에 한동안은 열심히 씨앗을 받아놨다 파종해서 심기도 했었는데 그러자니 꽃 얼굴이 말이 아닌 꼴을 봐야 해서 그게 너무 싫어서 다 잘라내버렸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연글도로 기다려봤어요 삽수는 무르지 않게 잘 삽목하면 머지않아 꽃을 보게 되지만 씨앗 파종은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려서 제가 꽃을 본 것 같아요 그런 기나긴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일부러 남겨둔 것은 아닌데 씨앗이 여기저기 많이 맺혔어요 모드잉 씨앗이에요 율리아나 꽃비 이거는 코알라님의 변종이랍니다 율리아나 꽃비도 그렇고 또 이건 율리아나 홍단이에요 홍단이는 제라늄 꽃 중에 빨간색이라 그런지 꼭 있으면 좋겠어요 총채만큼이나 홍단이 애정하는 꽃이랍니다 눈앞이 되게 많이 상큼해진다거나 할까요 그런 느낌이 참 좋은 꽃이랍니다 이렇게 제대로 피면 홍단이는 정말 예뻐요 이렇게 지저분하지만 또 잘 챙겨둬야겠죠 그동안 제가 조금씩 챙겨놓은 씨앗들이에요 제대로 연글면 날개 깃털만큼이나 씨앗 주머니가 날아가 버려서 신경 써서 잘 봐줘야 해요 그렇게 날아가기 직전에 꽃씨를 작은 지퍼백에 물과 함께 담아놓은 영상이에요 작은 지퍼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니까 물 보충을 자주 하지 않아도 되고 참 좋네요 이젠 진득하니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쌍이 나오길 바라는 거죠 지퍼백에 물 넣고 닫아주니까 자주자주 물이 마르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이게 다 쌍이 나오면 저 제라갑부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그렇지 아니하겠지만요 쭉쭉에도 간혹 있거든요 이렇게 또 껍질을 벗는 게 하나 둘씩 보이네요 오늘의 영상과 잘 어울리는 꽃 필사에 봤어요 꽃 박지은 그 어떤 꽃도 그냥 온 것은 없다 태어나기 위해 씨앗이 되었고 살갗을 뚫고 뿌리를 내렸고 줄기를 곤두세우고 날개를 달았다 바람의 유혹에도 태양의 성남에도 굴복지 않았다 그리하여 비로소 꽃이라 풀리게 되었고 스스로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 이 세상에 어떤 꽃도 그냥 지고 만 것은 없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로 힘주심도 더 감사드려요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